한국국토정보공사 요새는 오늘은 출발 우 opinven 금방 수백 여uesto someone 너무 좁아 와 이제 깨달지 또 나쳤어 우리 또 나쳤어 우리 이거 때문이야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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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그리고 약간 그런 애들한테 막 선물 보내주고 볼까봐 생일이라고 다시 1층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왜? 나는 수정 아니 야일층으로 가가지고 이제 좀 생긴 거 이상지 근데 뭐 이런 거 같아 진짜 일찍 오는 거 같아 이 소리 근데 지금 책을 사는 것 중에 책들은 너무 비싸 이게 9,000원인데 이게 제일 그냥 무산해가지고 이 소리만 사줄까? 나는 사주고 싶어 응? 아 너 살 거야 그럼 2개 사야 되잖아 근데 외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18,000원인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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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시 1층으로 가야지 응 우리 택시자 조승진 3cm 8cm 5cm 9cm 4cm 6cm 2cm 5c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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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왈아를 살구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